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는 광복 72주년 그리고 해방 75주년을 맞이하는 파리오 광복절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굵은 비가 세차게 내렸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시위를 준비해왔던 관계자들이나 서울과 지방에서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분들에게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게 진두른 날이었을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파리오 광복절 행사 준비입니다. 파리오 광복절 행사에 대한 정부 입장은 시위 원천 금지였습니다. 맹목은 코로나19의 확산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5개의 집회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은 신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병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처음부터 파리오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원천 봉쇄할 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였습니다. 근래에는 정부가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정치 방역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료 전문가들 가운데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상한 점을 지정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감염자 수가 더 늘어나서 난리라고 하지만 사망자 수가 아주 오래전부터 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의혹과 의심을 제기하는 의료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잘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사망자 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 코로나19 발표에는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정보는 들어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의심스럽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의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분석한 한 시민의 이야기는 방역당국 보도자료를 참조하면 7월 30일 이후에 사망자 수는 불과 5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근거를 가지고 의료 전문가는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면 사망률이 2%대이고 5월부터 급격히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따지면 사망률이 더 낮아졌습니다. 참고로 1년에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천 명이 넘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진행되어서 우한 폐렴을 인한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모두 합쳐서 305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모두 종합하면 정부가 5개의 집회, 정치적 의사 표명을 수반하는 5개의 집회를 막기 위해서 코로나19를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과 의혹과 의심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8월 15일날 강화문 집회를 막기 위해서 모든 행정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8월 11일, 12일 그리고 13일 세 차례에 걸쳐서 파리오 광복절 행사를 주도하는 26개 단체에 대해서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9개 단체가 집회를 포기하고 7개 단체가 집회를 강행하였습니다. 두 단체는 법원으로부터 집회 개최 허가를 얻어내서 합법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집행정지 결정으로 광화문 사거리에 동화면세점 앞과 그리고 중구 얼지록 입구에서의 집회가 합법적으로 개최될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행정응원을 요청해서 공동 대응할 것을 일찍부터 천명하였고 시위 참가자들에게는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경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집회를 강행할 시에는 현장체정으로 주최자 및 참여자, 참가자를 특정해서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협박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경고를 내보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박유미 서울시 통제관은 집회 개최까지 이틀이 남은 만큼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8.25 광복절 행사입니다. 서울시 경찰, 방역당국의 집요한 방해 시도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시위에 표출된 그리고 드러난 민심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낮 12시 비가 거세게 내리는 속에서도 동화 면세점 앞에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국본을 중심으로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특이 사항은 참가자들을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길가에 좁은 공간만 남기고 경찰 버스를 촘촘히 막아서 분리해버린 것입니다. 시위장에 간 제 입에서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그런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버스와 버스 사이의 간격은 5cm나 10cm 정도로 좁았습니다. 완전히 차백을 만들어버린 것을 뜻합니다. 이미 오후 1시 무렵 이런 차백에도 불구하고 동화 면세점과 코리아노 호텔까지 200매 타는 인도와 2개 차선의 참가자가 계덕 메웠습니다. 인원이 점차 불어나면서 경찰은 인근 차선 모두를 통제했습니다. 이미 2시가 되면 대로인 10차선에 12차선 모두가 인파로 가득 메워지게 됩니다. 광화문 사거리를 중심으로 모든 곳에 차량이 통제되고 인파로 차고 넘치게 됩니다. 정부가 그렇게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또 그리고 비가 겉세게 내리는 나쁜 일기 속에서도 시민들은 속속 광화문으로 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서 한번 그 분위기를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 인파가 세종대로를 전부 가득 메웠습니다. 비가 겉세게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대구 부산 군산 전국 각지에서 시위 참여자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모였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저씨 아주머니 그리고 또 아버지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연유로 저렇게 생업을 마다하고 휴일의 편안함을 마다하고 낯선 것은 위정자들이 잘 신겨야 됩니다. 가끔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30대 40대 부부도 많았습니다. 날씨가 좀 좋았다면 젊은 층에 참여가 더 높았겠지만 아마 날씨 탓에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병호TV는 아이들을 집중시킨 그런 영상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세상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항의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도 아들과 딸이 있을 것이고 손자 손녀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시위장의 목소리는 부정선거와 독재에 대한 우려와 항의를 담은 목소리가 특히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무슨 소득이 있는가라고 묻지만 거대한 성벽이 작은 구멍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부 농객들은 부정선거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 문과 출신들이 많습니다. 문과 출신들은 통계나 데이터를 보는 눈에 까막눈이 의외로 많습니다. 상당히 똑똑하다고 이렇게 세상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문과 출신들은 선입견이 강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지금도 부정선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광화문 시위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농객들도 꽤 됩니다. 부정선거는 실존하는 것이고 부정선거는 광범위하게 실시된 점을 데이터라든지 오프라인 증거를 통해서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들러대든지 간에 이번 광화문 825 집회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나라가 어렵게 돼가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많구나 하는 그런 위안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구멍이 거대한 성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우리는 성리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속 전진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선거가 부정인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선거가 계속해서 부정인 나라라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논객이나 이름이 알려진 그런 스스로 똑똑하다고 치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30분이나 1시간만 들이더라도 공병호 TV를 들어와서 최근에 방영됐던 그런 프로그램을 보거나 아니면은 글 읽기에 익숙한 사람들 같으면은 최근에 진실을 알리게 해서 만들어진 공대일리를 참 오셨어. 공대일리는 선거라는 섹션 자체가 하나의 분류체계로 돼 있습니다. 정치경제와 마찬가지로. 거기 와서 한 30분 정도만 둘러보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사의로 총선해서 광범위한 그런 부정선거가 다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정선거가 있다면은 8.25 광복절 행사는 코로나19가 어떻고 뭐 어떻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 시위이자 집회이자 국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선거는 불법이지만 선거를 알리고 지향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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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